전국노래자랑의 심사오연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 누군지 알까 띵뚱땡 하시는 박성원씨가 이번에 새 노래 청춘청춘하를 불렀습니다 박수! 박수! 너 데려가는 데가 있나? 너 데려가나? 아 여기 있구나 박수하냐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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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아 내 청춘아 나를 두고 하니 가라 유명한 내 청춘아 세월 가면 너도 가고 세월 가면 나도 가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날대 잘나고 난 살아 잘나고 자랑 살아라 이 세상에 태어난다 빈 선으로 가는 욕심부려 아쿠온다 봄이면 싸이투고 여름이면 꽃집 피고 가을이면 낙엽지고 겨울이면 항상 하늘 우리네 인생도 파란따라 구름따라 척척없이 흘러간 사람 박수!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안아줘 아리다리 고개도 너무 잘다 청추라 대청추라 나를 두고 일어나 우려나 대청추라구라 세월가면 노두가고 세월가면 나두가 싸구라 나라 구름따라 싸구라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잘나고 못나는 사람 잘났다고 자라 살아라네 인생은 빙서누로 가야자 빙서누로 가는건 욕심부려 욕심부려 아쿠온다 봄이 오면 사이투고 여름이면 꽃집 피고 갈리며 낙엽지고 평온이면 항상 하늘 우리네 인생도 파란따라 구름따라 척척없이 흘러간 사람 척척없이 흘러간 사람 그래서 아침이 모따가 엑이네 이름으로 개명해 감사합니다.